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섹소폰의 연주 기술 중에서 드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칼톤, 비브라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것 보고 감을 잡았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고요. 오늘은 드롭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드롭입니다. 드롭.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가 뚝 떨어지는 이런 걸 드롭 됐다고 하죠. 자, 섹스폰에서 드롭은 어떤 건가요? 정확한 음정을 불어놓고 음을 떨어뜨리는 기술. 이거를 드롭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음정을 불어놓고 음을 떨어뜨리면서 마무리하는 기술.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려워하시니까 어려워하시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어려운 기술이 아니죠. 자,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걸 어떤 곳에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연주를 하면서 feel에 맡기세요. feel에. 그렇지만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쓰면 보기가 좋겠다.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정도만 필요한데 이렇게 쓰시고요. 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쓴다. 위에서 떨어지는 구간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드롭을 표현하는, 연습하는 방법은 뭘까?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음에서 하시고요. 고음에서 저음으로 갈수록 저음의 특성, 주파수의 특성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음으로 갈수록 음에 변화를 주기는 힘듭니다. 음에 변화를 주는 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고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옥타브 도, 온지, 3옥타브 도, 시, 라, 솔. 여기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도서부터 시, 라, 솔. 옥타브 키 누르신. 자, 여기에서 음... 입을 완전히 떼 보세요. 완전히. 빵, 음정을 불어놓고. 도를 불었어요. 도를 불고 입을 천천히 완전히 떼 보세요. 라, rot, 으어. 자, 그런데 입을 완전히 떼지는 않겠죠. 연주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롭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조금 감을 잡으시고요. 감을 잡으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 하시면서, 연습하시면서 입술을 안 뗄 때까지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감을 잡기 위해서 입술을 완전히 오픈시켜 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런 연습을 해보시고, 드롭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잡으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입술을 안 떼고, 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입술을 풀어주면서, 한번 계속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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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해보시면, 금방 되고, 또 자꾸, 되시더라도 자꾸 더 연습을 하셔가지고, 아름답게 될 수 있게끔 다듬으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시라는 거고, 몇 번 이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될 겁니다. 해보시고요. 내 곡에 적용해보시고, 적용은 어떤데? 음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갈 때, 그렇죠? 이게 나은데요. 시, 미, 파, 솔, 라, 라, 솔, 파샵입니다. 파, 미, 파, 미, 파, 미, 파. 그래서 위에서 떨어질 때, 이 음에다가 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내 곡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